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글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2023학년도 물리학원 하반기 커리큘럼 및 학습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6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상반기가 끝난 거죠. 우리가 11월 17일 날이 수능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이제 끝났는데요. 날짜도 한 140일 대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떤 반환점을 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학습 단계에 따라 학생들은 좀 다르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좀 지금 숙련도를 좀 높이는 단계까지 와 있는 친구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숙련도를 높이기보다는 무언가 하나하나 스킬들을 공부해 나가고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털려있는 6평 끝난 다음에 멘탈 털려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6평 끝난 다음에 좀 뭐랄까 자신감에 차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경쟁 속에서 남은 하반기를 또 공부를 또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자들을 좀 준비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하반기 강좌 일정. 이제 강민웅 커리큘럼은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상반기 때 현재 완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라일체 개념완성이 완강이 되어 있고 플루언스도 이제 이 교재는 똑같은데 여기에 그 압축 개념도 완강이 되어 있어요. 압축 개념. 이 개념완성을 압축해놓은 강좌죠. 한 20강 정도로 줄여가지고 문풀을 하지 않고 개념만 쫙 한번 정리하는 압축 개념까지도 현재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 300, 300개의 핵심적인 핵심 문제, 핵심 기출들을 정리하고 풀어주는 강좌. 기출 300이 완강이 되어 있고 특란도 특강도 완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너희들이 이걸 좀 수강하거나 또는 아직 수강을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란도 특강은 킬러 특강이죠. 뉴턴 역학, 그리고 연력학, 특수상례성 이론 그리고 전자기가 올해 새로 신설이 되어서 포함이 되어 있는 강좌가 특란도 특강으로 킬러 유형 분석하는 강좌예요. 스킬들을 배우고 체화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던 강좌가 특란도 특강입니다. 특란도 모의고사가 시즌 1, 2, 그리고 파이널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시즌 1, 6회가 현재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개강을 하게 되는 실전 300.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바로 개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말에 개강이 되는 실전 300. 전범이 예상 문제풀이죠. 그렇죠? 기출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상 문제로 준킬러나 킬러 문제들을 공부해 나가는 강좌가 실전 300 강좌입니다. 곧 개강을 하고요. 7월 말에 개강이 되는 특란도 모의고사 시즌 2. 10회가 포함되어 있는 6평이 반영된 모의고사인데요. 시즌 2가 7월 말에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특란도 모의고사 파이널이 개강이 돼요. 그래서 9평이 반영된 시즌 3급이죠. 시즌 3인데 파이널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10회. 특란도 모의고사는 26회가 진행이 되고요. 체험판도 한 회가 있었기 때문에 27회에 특란도 모의고사가 올 한 해 진행이 됩니다. 체험판은 PDF로 오픈이 되어 있죠. 그렇죠? PDF로 오픈이 되어 있고 걔도 무료 강좌이긴 한데 완강이 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많이 찍었는 애가 많이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판도 한 해가 있다라는 거 너희들이 공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월 초에 올해 또 신설이 됩니다. 최종점검. 무라일체 최종점검이라고 해서 1년 동안 내가 진행한 모든 강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모든 강좌들 중에 올해 반드시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3월부터 시작되는 3월 학평, 4월 학평, 6평, 7월 학평, 9평, 10월 학평까지 10월 학평이 여기 들어가긴 좀 힘들 것 같고 9평까지의 모든 올 한 해의 기출 문제들 중에 이건 꼭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서 수능 보기 약 한 달 전쯤에 최종적으로 올해 내 컨텐츠와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망라해서 이건 꼭 풀고 가자. 그런 문제들을 여기에 최종점검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것들을 마지막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공부하고 가는 강좌가 이 최종점검 강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강좌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완강된 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완강되었다고 해서 이건 이제 앞으로 볼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은 개념을 다시 봐야 되는 친구가 있고 어떤 학생들은 기출을 어떤 학생들은 킬러 특강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강도 보유사 시즌 1. 특강도 보유사는 완강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올해 수능을 위해서 풀어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시즌 1에 담아놨어요. 시즌 1이라고 해서 제 컨텐츠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시즌 1이나 2나 3나 모두 난이도는 어느 정도 수준 있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활용을 너희들이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하반기 때 진행되는 이 강좌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특강도 특강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아직 안 들어간 친구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첫 번째는 특강도 특강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특강은 4페이지 킬러랑 3페이지의 준킬러 문제들을 정복하기 위한 강좌로 뉴턴역학, 특상, 연력학, 전기력, 자기장 이 주제들에 대해서 전부 킬러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엔제죠? 킬러 엔제 형태인데 유형이 분석이 되어 있어요. 유형별로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을 보고 반복해서 숙달할 수 있는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강좌가 특강도 특강입니다. 킬러 개념 도구들을 정리를 하고요. 킬러 문항의 문풀 원칙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풀이법들도 있지만 이 특강도 특강은 기본적으로 일관적인 풀이법을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돌아가더라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풀이법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일단 자기만의 무기도 없는데 다양한 풀이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강도 특강은 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일관된 원칙들을 너희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강좌가 특강도 특강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풀이에 빠르기도 높아집니다. 너희들이 20문제들을 30분 동안 풀 때 뭐가 문제야?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 시간이 왜 부족한 건데 앞부분에서 무언가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 아닌가?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중간 보스 같은 것들 10번 초반대에 있는 문제들이라던가 그죠? 또는 3페이지에서도 너희들이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4페이지 진입하는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너무 늦게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주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4페이지에 더 빠르게 진입을 할 것이고 당연히 시간은 남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강좌가 바로 특강도 특강입니다. 자기만의 무기를 킬러 문제를 준 킬러에 대해서 내가 약간의 시간은 들어도 무기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라는 일관된 풀이를 훈련하는 강좌가 바로 특강도 특강이라는 강좌입니다. 200문항 정도 포함이 되어 있죠. 실전 300은 전범위 예상문제 전부 다 전범위가 특강은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전 300은 전범위에요.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에 대해서 아주 쉬운 문제와 출제되지 않는 과한 문제들을 빼낸 문제지이 바로 이 실전 300 실전 N제가 되겠습니다. 전범위 예상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0% 자작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한에서 출제되지 않는 것들을 배제했고요. 너무 쉬워서 모의고사에서 맨날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걔들은 뺐습니다. 그래서 중급에서 킬러까지 합리적인 킬러까지 포함하고 있는 실전 N제가 바로 제 커리큘럼에서는 실전 300이 되겠어요. 킬러문항에 대한 문풀 원칙들을 배웠다면 그걸 이제 유형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이 문제집에서 하나하나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스킬들을 체화하는 거지. 실전 훈련도 하면서 바로 그런 강자가 실전 300입니다. 그래서 중킬러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 아주 중요하죠. 이 경험의 누적, 누적된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너희들이 빨리 빨리 풀려고 하니까 계속 실수는 나오고 시간은 부족하고 난장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전 300은 바로 전범위 예상 문제이면서 킬러 문제들에 대한 문풀 원칙들을 적용하는 훈련이 되는 책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준 킬러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제공을 하는 강자가 바로 실전 300이라는 강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학습 단계별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 단계들을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 책이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이 강자가 나한테는 필요한 강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듣고 너희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특란도 모의고사 시즌 1, 2, 3로 되어 있죠. 3는 파이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1, 6회 6평이 반영된 시즌 2, 9평이 반영된 파이널 이렇게 26회로 되어 있고 체험판까지 하면 27회까지 구성이 됩니다. 자, 이 모의고사의 모토는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이게 우리 모의고사 제작의 슬로건이에요. 전 회차 연구소에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외주를 둬서 문제들을 수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구원들이, 내 교재를 만드는 연구원들이 문제들을 제작해 나가는 모의고사가 바로 특란도 모의고사가 되겠어요. 합리적인 고난도, 합리적인 준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드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1컷은 42에서 44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 수능이 43점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작년 수능과 비슷한 정도거나 약간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말 쉬운 기초적인 문제들은 최대한 안 늘려고 했어. 원래는 있잖아. 있는데 우리는 좀 하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그 쉬운 주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주제는 있는데 그 주제들의 난이도가 약간 높아요. 알겠죠? 그렇지만 높일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전자기파의 용도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은 높일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생각할 만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죠?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페이지 난이도는 당연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원의 출제 지침을 준수했어요. 어렵다고 해서 출제도 안 되는 평가원에서는 내지도 않을 법한 그런 문제들은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빼고 난이도를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출제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훨씬 더 문제 내기가 쉬워요. 평가원의 지침을 지키지 않겠다. 그렇다면 주제, 여기에 있는 주제, 나오지 않을 법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급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만들기도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평가원의 출제 지침 안에서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항 출제가 어렵죠. 그래서 그 출제 지침 안 지키면 1년에 40회, 50회, 60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커트를 합니다. 커트를 하고 우리의 방향성이 맞는 문제들로만 철저하게 포함시킨 게 바로 특란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시험지 포맷은 당연히 평가원과 수능 정확하게 준수를 하고 있고요. OMR에 글자, 폰트, 간격까지도 정확하게 지킨 모의고사가 특란도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그림 그릴 때의 방향성까지도 평가원과 유사하게 똑같이 맞춘 모의고사가 특란도 모의고사입니다. 전 시즌 유사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건 시즌 1이라고 해서 수능 전에 풀 의미가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풀지 않았다면 수능 전에도 모두 시즌 1 1회부터 파이널 10회까지 모두 수능에 의미가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풀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중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막판에는 대중성이 상당히 커요. 이 특란도 모의고사. 그런데 시즌 1이 나오는 시즌 이때가 3, 4월이잖아. 3, 4월에 이걸 내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때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대중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즌 1을 너희들이 10월에 푼다. 9월에 푼다라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학생들이 꼭 풀어봐야 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된 것이 특란도 모의고사입니다. 시즌 1 완강이 되어 있고요. 곧 시즌 2와 시즌 3 파이널이 순차적으로 출간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때 나오는 그 3개의 특란도 특강, 실전 300, 특란도 모의고사 그리고 최종 점검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그렇죠. 볼륨이 크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1년 동안 출제된 1년, 올해의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그리고 1년 동안 진행된 그 제 컨텐츠 개념 완성부터 해서 실전 300까지 그중에서 올해 수능에서 이건 꼭 봐둬야 된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최종 점검입니다. 10월 초에 빠르면 9월 말에 출간이 될 것이에요. 자, 6평 점수를 가지고 학습 방법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꼭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학생의 그 학습 수준이 다 달라요. 학습의 템포도 다르고 그렇죠? 지금의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학생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되고 활용하는 문제집도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 한 3개 정도로 45점 이상 1등급 수준 학생과 2, 3등급 그리고 2, 3등급 미만 학생들로 일단 학습 방법 제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45점 이상들은 당연히 사고력 문제, 출원 문제들에 대해서 백지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죠? 백지 복습이란 거는 풀이법을 손으로 정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위권일수록 꼭 필요해, 그게. 그거 안 하니까 너희들이 이게 1등급을 못 올라가는 거야. 그걸 하셔야 돼요. 알겠죠? 1등급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우리가 고인물이 돼야 되는데 고이지를 못하고 애매한 1등급. 선생님 저도 애매한 1등급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거기에 도달한 친구들을 말하는 거야. 애매한 1등급에서 아, 자꾸 좀 불안해. 이게 완벽한 좀 1등급이 되고 싶은데 1등급에 걸려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출원 문항들에 대해 백지 복습을 하면서 스킬을 채워하고 실전 연습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추천 커리클럼은 아마 특강 특강을 듣고 있을 거야. 그치? 또는 완강을 했을 것 같아. 특강을 완강했거나 아직 완강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못했다면 완강을 최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이후에 이 최상위 학생들은 좀 선택권이 있어요. 최상위 학생들은.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특강을 2회독을 할 수도 있고 2회독을 할 수도 있고 실전 300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실전 300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특강 2회독 안 하는 대신에 물론 하고 넘어오면 가장 좋겠지만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시간이 안 된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주세요. 2회독을 할 것이냐 실전 300을 수강할 것이냐 실전 300은 2, 3단원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2, 3단원이 조금 약하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좀 불안하다. 그렇다면 실전 300을 수강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나는 뭐 2, 3단원은 뭐 껌이다 라고 하면 2회독을 하시면서 특강도 모의고사 모의고사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특무 시즌 1, 2, 3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인물 학생들이면 이미 완강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2회독하고 실전 300도 하고 특강도 모의고사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친구들은 이거 보지도 않을 것 같아. 그쵸? 나 믿고 그냥 쭉 다 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45점 이상의 1등급 수준 학생들은 이렇게 커리를 좀 잡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공부하기를. 자 35점 이상 이제 2에서 3등급 수준일 거예요. 그쵸? 35점 이상이면 그쵸? 정체기에 대부분 있다고 느껴. 여기서 무언가 이 박스권 안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쵸? 공부를 해도 그냥 실력 향상이 없고 안 해도 그냥 비슷한 점수가 나오는 것 같은 빨리 정체기를 벗어나셔야 돼요. 응? 여기들이 어떤 맨누리즘에 빠져가지고 좀 힘들 수 있어.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상태 판단을 객관화해서 상태 판단을 안 하시면요. 빨리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35점 이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두 가지 학생들이 있어요. 개념 학습을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 있고 킬러 학습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4페이지를 많이 틀린 애들이 있고 저 선생님 이제 4페이지는 맞는데 1, 2페이지에서 틀린다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학습 방식은 좀 달라야겠죠. 개념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은 지금이나 늦지 않았어. 개념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30대 중반이면 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쵸? 그냥 좀 애매한 것 뿐이죠. 그쵸?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개념 학습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 4페이지보다 앞페이지 많이 틀린 학생들. 그럼 당연히 개념 보완을 하셔야 돼. 작년에 개념 공부했던 거 가지고 그냥 끌고 오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올해 수능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5개월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쵸? 개념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개념 완성을 다 수강할 수 있으면 수강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압축 개념을 수강하시면 돼요. 압축 개념이 한 20강 정도로 문제풀, 문풀 안 하고 쭉 개념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쵸? 킬러 개념까지. 압축 개념을 보든 개념 완성을 듣든 개념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하신 다음에 실전 300으로 넘어가세요. 특특을 안 했다면 특나우 특강 특특을 안 했다면 지금 그걸 보는 것보다는 개념을 보완하면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들어있는 실전 특강에 있는 것들 중에 약간 실전적인 것들을 포함되지만 무낭수는 킬러만 따진다면 약간 좀 적은 그렇지만 2, 3단원을 포함하고 있는 이 실전 300을 하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특특을 안 한 상태야 내가 지금 개념 학습이 좀 부족한 상태야 그런 상태라면 개념 본 다음에 특특으로 가기보다는 실전 300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다만 개념을 봤는데 내가 개념을 보긴 보완을 했는데 보완을 하고 나니까 나는 킬러가 약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다면 실전 300보다는 특난도 특강과 특난도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개념 보완하고 실전 300, 특난도 모의고사로 가는 이거를 밟아주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개념은 전 올해 진짜 강민웅 너한테 진짜 열심히 들었다. 그래서 기본 문제들을 틀리는 건 아니고 4페이지에서 계속 틀려나간다. 또는 10번 때 초반에 있는 중간 보스 뉴턴 역학에서 자꾸 막힌다. 나머지는 난 실수가 별로 없다. 파동 잘한다. 이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특난도 특강을 빨리 완강을 해주세요. 또는 선 시작하지 않았다면 특난도 특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공부를 하시면서 빨리 완강이 된다면 실전 300을 보면서 특모를 가면 되고요. 근데 좀 특난도 특강을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고 하면 특난도 특강을 한 다음에 실전 300과 특난도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면서 실전 300을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킬러 학습이 부족하다. 나는 정말 킬러가 나의 약점이다. 라고 한다면 특특을 공부해 주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스킬들을 너희들한테 채화를 시키는 강제잖아요. 킬러 주제에 대해서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특특을 빨리 완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실전 300 특난도 모의고사로 넘어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35점 미만인 학생들 참이 조급할 거야. 그렇지? 벌써 14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좀 한 템포 느리게 학습 단계를 잘 생각하시면서 기본기를 다지셔야 됩니다. 기본기가 없는 거잖아요. 개념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킬러 공부를 합니까? 개념을 안 듣고 어떻게 너희들이 개념 공부를 안 하고 모의고사를 풉니까? 너희들의 목표는 3등급 초반입니까? 3, 4등급이 너희들의 목표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3등급도 사실 우리한테는 좀 의미가 없는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2등급 목표로 막 관련 애들도 있을 텐데 2등급 목표라는 애들은 운 좋으면 2등급이고 아니면 3등급 아니야. 아직까지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1등급 맞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리가 좀 이렇게 부족한 거 아닙니까? 다른 과목을 또 열심히 했나 보죠? 그러니까 물리가 좀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럼 물리에 시간 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 1등급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주당 10시간 이상씩 공부하셔야 돼요. 1, 2등급 나오는 애들이 주당 10시간씩 공부하는 너희들 3, 4등급인데 2시간 공부하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과탐은 사탐이 아니에요. 사탐은 일주일에 3시간만 해도 1등급 맞을 수 있대. 반나절만 해도 맞을 수 있대. 근데 물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 한나절은 하셔야 돼요. 최소 한나절. 8시간 이상은 하셔야 된다고 일주일에 알겠어요? 매일매일 2시간씩 하든 하루 잡아가지고 8시간을 하든 최소 8시간 이상은 하셔야 되는 게 과탐 과목이에요. 어떤 과목이 쉽습니까? 지금 화학이 쉽나요? 생명이 쉽습니까? 지학이 쉽습니까? 물리가 쉬워요? 어떤 과목 하나 쉬운 과목이 없어.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해도 수능 볼 때까지 일주일에 8시간 이상 하루 이상은 과탐 한 과목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높잖아. 정시로 간다면 국어보다 중요한 학교들이 널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연고들 생각해봐. 국어보다 과탐 두 개 합친 게 더 중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양대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과탐에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사탐처럼 과탐 공부하다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사탐은 과탐이 아니에요. 과탐은 사탐이 아니에요. 7월, 8월까지 개념 완성 또는 압축 개념 수강하시고요. 하셔야 돼요. 알겠죠? 마음이 급하면 압축 개념이라도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전 300 또는 특란도 특강을 수강하세요. 알겠죠? 둘 중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 다 개념까지 공부를 했어. 내가 전범위가 고르기 조금 안 된다. 2, 3단어도 잘 안 된다. 그렇다면 실전 300을 선택하시고요. 나는 2, 3단어는 개념만 보니까 안 틀린다. 그러면 특란도 특강을 수강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킬러 특강이기 때문에 킬러만 들어있지 않습니까? 알겠죠?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이 여기에 있는 부류랑 나는 완전 달라요. 부류가 완전 다르다. 그러면 너희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특히 저한테 답변을 듣고 싶으면 강민은 선생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학습 가이드 에서 조금 현장에서 내가 많이 설명을 하는데 온라인에선 설명을 안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내가 실전풀이법이라고 해서 퀘스트 올린 걸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못 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항상 설명을 해주는데 온라인에서 설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안배 기술과 그리고 실전 독해 기술 이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실전 시간 안배 의 기술 물리뿐 아니라 요즘 과탐이 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리도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6평처럼 쉽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시간 안배가 별 의미가 없는데 대부분 6평보다 어렵게 출제가 되잖아요. 작년 수능만 봐도 그렇죠? 그러면 시간 안배 기술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초반 15분과 후반 15분을 분리해서 시험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의 구조화죠. 분단위로 구조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전반전 후반전 이 정도로는 할 수 있잖아요. 초반 15분과 후반 15분 이 두 개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꾸역꾸역 풀다가 막히면 다시 읽고 다시 읽고 안되는구나 넘기고 다음 문제 또 풀고 또 막히면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또 넘기고 이러니까 4페이지 문제들을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시간을 구조화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30분을 15분 15분 나누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반 15분 동안에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집중하세요.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을 쭉쭉 풀어나가. 알겠죠? 근데 한 번 읽었는데 안 풀려. 그럼 바로 넘어가. 알겠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막 이런 거 있잖아. 7분이 되면 몇 번까지 풀어야 되고 8분이 되면 몇 번까지 풀어야 되고 이런 건 너희들 도움이 안 돼요. 시험 볼 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분 단위로 어떻게 구조화를 해요? 말도 안 되잖아. 몇 분 만에 뭐 해라. 이런 것들은 좀 안 돼. 그거보다는 너희들이 평소에 푸는 템포로 풀어. 푸는데 초반 15분 동안에는 두 번 읽을 문제들은 넘겨. 그러니까 한 번 읽었어. 근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당연히 두 번 읽으려고 올라갈 거 아니야. 다시 읽을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넘어가세요. 그게 너희들 발목 잡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초반 15분에 그렇게 발목 잡히게 되면 후반 후반전이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 한 번 읽었을 때 풀리면 그냥 바로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안 풀려. 한 번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안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힘드나요? 그렇게 해서 막힌 문제들은 이렇게 패스 별표를 치던가 아니면 큰 대괄호를 치던가 하면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초반 15분에 쫙 푼다고 1등급 초반 정도 수준이면 한 15개까지 풀 수 있어요. 15분에 한 15개 1분에 하나씩 풀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2등급이나 3등급인 친구들은 15개를 못 풀어. 다시 읽어야 될 문제가 조금 더 많아. 그리고 4페이지에 19번 20번을 딱 살짝 실루엣을 봐도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패스를 하겠죠. 그래서 15분에 15분 동안 15문제 못 풀 텐데 괜찮아. 자기는 내가 어떤 수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5분이 됐을 때 몇 문제 남았는지 계속 세봐야 돼. 알겠죠? 15분이 딱 됐어. 그랬을 때 몇 문제 남았는지 세고 일반적으로 1등급 이상은 5문제 이하가 남고요. 2등급이면 한 6개 7개 3등급이면 한 8개 9개 4등급이면 한 반 정도밖에 못 풀어요. 한 번 읽고 어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 식으로 자기 위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후반 15분이 남았을 때 반드시 15분이 딱 되면 남은 개수를 세고 남은 15분 동안에 계획을 세워야 돼. 항상 남은 게 8개잖아. 그 8개 다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후반 15분 동안에는 너희들의 멘탈 관리까지 해서 5문제에서 6문제까지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5에서 6문제. 일반적으로 5개를 계획하는 게 멘탈에는 좀 좋은데 대부분 6개까지 풀 수 있더라고. 등급에 막론하고. 왜냐하면 4등급인 애들은 10개가 남아있거든. 10개 중에 6개. 당연히 10개 중에 어려운 거 빼고 6개를 풀 거 아닙니까? 아 그쵸. 그럼 6개까지 풀 수가 있어. 1등급인 애들이 한 5, 6개 남기 때문에 다 풀려고 계획을 잡으시면 돼요. 2등급이면 1, 2개를 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보다가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지금 3, 4등급 맨날 3, 4등급 맡고 있었는데 시험 보러 가가지고 8문제 남았는데 8개 다 풀려고 하면 초반 후반 15분 남았는데 8개 다 풀려고 하면 4등급인 애가 어떻게 8개를 다 풀어요? 1등급도 8개 못 풀어요. 15분 동안에 남은 15분 동안에 근데 왜 3, 4등급이 8개를 다 풀려고 해? 그 전에 실력을 높였어야지 그래서 15분이 남았을 때 5개만 남겼어야지 근데 5개를 못 남겼다는 얘기는 5개 이상 남겼다는 얘기는 평소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다 풀려고 해? 시험 보다가 실력이 막 갑자기 향상됩니까? 갑자기 3등급이 1등급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실력을 못 올렸다면 내 실력을 뽑아낼 수 있는 시험을 치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개를 목표하면 안 되고 5개에서 6개만 목표로 딱 잡아서 남은 것들은 버린다. 가장 어려운 것들 버리고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평소에 너희들의 실력은 나오는 거야. 대부분 망친 애들이 뭐예요? 평소 내가 2등급인데 2등급도 못 맞은 게 망친 거지. 내 평소 실력이 2등급이야. 근데 시험 보니까 3등급 나왔어. 망친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욕심부려서. 욕심부려서 그런 거잖아. 욕심부리지 말란 말이야. 크게 이렇게 보라고. 이게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복잡한 시간 안배기술을 알려주면 안 돼요. 당연하지. 왜? 못 써먹으니까. 복잡하지가 않잖아. 초반 15분에 2번 읽지 말고 1번만 읽을 수 있는 것. 읽고 풀 수 있는 것만 쭉 푼다. 초반이 나머지 후반 15분 동안에 갯수를 센다. 갯수를 세서 5개에서 6개만 푼다. 계획을 잡는다. 후반부에 2번 읽어도 안 풀리는 문제들은 패스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남은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어. 한 문제가 남았는데 딱 한 문제 남았는데 시간이 한 10분이 있어. 그럼 2번 읽든 3번 읽든 알아서 해. 알아서 풀어. 너 겁나 잘하네. 그렇죠? 10분 남고 한 문제 남았어? 미쳤네. 그런 친구들은 고민도 안 하죠. 알겠죠? 시간 안배기술입니다. 별거 없죠? 실전 독해기술. 실수를 줄이는 법이에요. 이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너희들이 실수를 어떻게 줄이냐. 선생님 자꾸 앞 페이지에서 실수가 나와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집중하면 돼요. 집중 어떻게 할 건데? 집중하면 되잖아.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 문제 이렇게 집중하면서 문제 풀면 당연히 실수가 안 나오겠지. 어떻게 집중할 거냐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풀어. 문제 똑바로 읽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전 독해의 기술은 실수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물리에서. 끊어 읽기를 하십니다. 아, 대전제는 뭐냐면요. 문제를 한 번 읽고 풀려고 노력하는 게 대전제야. 한 번만 읽고. 두 번 읽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실수가 줄어. 왜? 집중도가 높아지거든요. 평소에 훈련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모든 문제는 끊어 읽는다. 이게 기본입니다. 끊어 읽고. 왜 끊어 읽어? 조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문제는 대부분 문제가 길면 조건이 막 3개씩 들어있단 말이야. 그 조건 하나라도 놓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조건, 과조건은 평가원 안 줘요. 물론 수능 역사에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거 왜 줬지라는 것도 있는데 거의 뭐 대부분 99% 과조건이 없어. 조건이 있으면 그걸 써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조건을 놓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조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어 읽는 겁니다. 끊어 읽고 필요한 조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림이 100% 있거든요. 수능 역사 30년 동안 그림이 없는 문제는 10문제가 안 돼. 6평, 9평 수능을 다 총 막라 했을 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다 있단 말이야. 그 그림에 없는 조건들을 찾아서 표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발문이 있잖아. 이렇게 발문이 있으면 그 조건들이 그림에 있는 건지를 확인해. 그림에 있으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림만 갖고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에 없는 것들을 그림에 표시하는 거야. 그림에 없는 것들을 표시하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그림에 표시할 수 없는 것만 밑줄을 긋는 거예요. 고난도 문제는 말이야. 그림이 있고 발문이 있잖아, 문제가 있잖아. 문제에는 100% 조건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림에는 80% 정도만 표시를 해 놓습니다. 가속도가 두 배다 이런 거 표시 안 해놔. 표시 안 해놓는단 말이야. 너희들이 표시해야 돼. 찾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두 배다 그러면 그림에다 빨리 AEA. 이런 식으로 쓰란 말이야. 그러면 걔는 필요가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림에 있는 조건은 나한테는 필요 없는 조건이야, 문제에서는. 그걸 끊어 읽으면서 지워나가는 거죠. 손으로 지우지 말고 아무 표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할 수 없는 거. 에너지 조건 같은 거 있잖아. 에너지 조건 같은 거. 무슨 무슨 에너지는 무슨 무슨 에너지 몇 번의 몇 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밑줄을 거놓습니다. 알겠어요? 밑줄을 거놓으라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다시 읽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림과 밑줄만 갖고 문제를 풀게 하시면 돼요. 그걸 평소에 모든 문제에서 연습을 해서 자기 확신이 있으면 돼. 내가 확신이 있는 거야. 어떤 확신? 나는 필요한 조건들은 모두 그림에 표시해놨고 표시할 수 없는 건 밑줄을 그어놨기 때문에 밑줄과 그림만 가지고 풀면 돼. 이런 자기 확신이 있잖아. 그런 문제를 막 두 번, 세 번씩 다시 읽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가 안 풀릴 때 두 번, 세 번 다시 읽잖아. 근데 읽어봤자 그림에 있는 조건 계속 다시 읽고 있거든. 왜냐하면 80%가 그림에 있기 때문에 진짜 비효율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습관을 없애야 돼요. 그걸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해놓으면 실수가 줄 수밖에 없어. 왜 한 번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거든. 한 번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집중할 수밖에 없지. 그게 평소에 훈련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실수는 줄어들어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럼 실수가 그냥 나오는 거야.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 실수가 나와서 알려줬어. 연습하러. 그러니까 하겠대. 아, 선생님, 하겠습니다. 다음 시험 때 또 안 해. 안 해가지고 또 실수가 나왔어. 그래서 또 상담하러 와. 상담하러 와. 그럼 내가 또 봐. 너 이거 안 했네. 보니까 끊어낼 게 안 했네. 네. 근데 왜 상담하러 왔어? 죄송합니다. 이런단 말이야. 알려주면 하라고. 연습하라고. 안 하고 계속 상담만 받을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끊어 읽어라. 발문에 있는 조건들이 그림에 있는지 확인해라. 있으면 아무런 표시하지 마라. 없으면 표시하면 돼, 그림에. 표시할 수 없으면 밑줄 그어. 그리고 문제를 다시 읽어야 될 때 그림과 밑줄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실전 독해의 기술입니다. 평소에 연습하셔야 돼요. 모의고사에서만 할 필요 없어요. 너희들이 실전 300 같은 거 이런 거 나오죠. 지금 나올 거 아니야. 실전 300에 있는 책에 전부 다 끊어 읽어. 특남특강 다 끊어 읽어. 나중에 뿌듯하게 한번 넘겨봐. 아, 내가 다 끊어 읽었구나. 알겠죠? 이런 식으로 평소에 연습하시면 돼요. 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독해의 기술입니다. 알겠죠? 국어를 잘하면 이런 짓도 잘해요. 국어를 못하면 이거 가지고 연습하셔야 돼. 물리를 잘하기 위해 국어를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를 잘하기 위해서 국어를 내가 못하는 친구인데 물리를 잘하고 싶으면 계속 이 짓을 하면 돼요. 알겠죠? 문제 한두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 미친 짓이 많이 풀리잖아. 그렇죠?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1일 1모 막 이런 거 하잖아. 엄청나게 풀어나가잖아. 모든 문제들을 끊어 읽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했던 책들은 가능하면 회독수를 늘리는 방식을 공부하셔야 돼. 1년 동안 내 N자가 몇 개밖에 안 나오잖아.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 특남도 특강이나 실전 300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개. 그 다음에 남은 모의고사잖아. 그 두 권을 회독하면서 모의고사들을 풀어나가시면 돼요. 개념이 안 됐으면 개념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이 정도 합시다. 지금이 또 6월 말 정도 되고 7월로 접어들잖아요. 여름 시즌. 그렇죠? 여름방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들이 반환점을 도는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학습 단계를 점검하고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도태되지 말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태되지 말고 살아남기를 바란다. 알겠죠? 자, 지금 이 시기적 특성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반영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하반기 때 여러분들 물리, 실력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강좌들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본 강좌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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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